386장 조이신 하나님 조이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여를 응답해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창문을 닫아주세요 뒤에 다시 한번 조이신 하나님 조이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 하나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아멘 사랑의 손길 96장 사랑의 손길 다음은 96장입니다 사랑의 손길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주를 위하여서 유리의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이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내신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풀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바로 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피서를 찾았으니 주님의 삶 뜨옵니 나를 해고야 바랏다네 이 세상에 멋진 주님 나의 주를 위하여서 로마 병장 창고 칼에 찔리시던 그날 후 아무런 말도 없이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신 주님 예수의 십자가에 믿고 박혔네 아멘 이러나 언젠가 주님을 풀하며 마음을 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수선을 잡았으니 주님의 사랑이 뜨거운 닛을 그리구야 바랏다네 아멘 아멘 와 시간이 가고요 너무 찬성은 아름답고 할렐루야 아멘 271장 우리의 주제가 271장입니다 우리의 주제가 한 50곡 중이에요 사나 주구나 271장입니다 이제 내가 사마리 지위에 살고 주님의 주님 하늘의 영광이 보여주니 너무나 아멘 할렐루야 찬성하니 주인께 갑니다 살아남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니 살아남 주님의 것이여 사나 주니 사나 우산 주니 사나 날 위해 빛이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의 해사로 이제 내가 죽어도 주의 주님 하늘 연다 보여주며 날려라 할렐루야 찬성하며 죽게 갑니다 그러므로 날 상다추나 주님의 것이오 사나추나 사나추나 날 위해 빛이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오 한줄 그 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의 해사로 이제 내가 살아도 주의 해사로 이제 내가 살아도 주의 해사로 하늘 연구를 보여주며 날려라 하니 할렐루야 찬성하니 죽게 갑니다 그러므로 날 상다추나 주님의 것이오 사나추나 사나추나 날 위해 빛이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일본어 예배를 위해서 찬성하 1장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성하 1장 하심으로 일본어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성하 1장 찬성하 1장 찬성하 1장 찬성하 1장 아멘 찬성하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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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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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 낯을 늘지 못하겠느냐 성을 흔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느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느니라 그 그들이 들여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처죽이느니라 예호와께서 가인에게 해주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가로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이제 특성을 의미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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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褒めうたほう 決めたもうみなまえほう 褒めうたほう 罪を許せ主耶し 我が心にいます 十字架におきみなまえほう 褒めうたほ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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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決めたもうみなまえほう 褒めうたほ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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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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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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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